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네 눈이 오는 곳에서 나라 이렇게 오늘 날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이제 그날이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날방에서 먼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고객님이 그동안 이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댓글을 진짜 읽고 또 읽고 또 또 읽고 진짜 꼼꼼히 읽어서 고르고 골라서 최종 10분을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다시 4분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 4분을 지금 날방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 역사적인 순간ongrats 8분을 저희는 이벤트 당첨자 our next award 선생님!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슬뿔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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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剛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당첨사! 하몽님 축하드립니다! 예! H A M O N G 하몽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명 남았죠?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지아님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남았습니다! 과연 이 행운의 주인공 두 분? 박유진님! 네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네 분 중에 이제 세 분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 진짜 행운의 주인공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라스트! 행운의 주인공! 라쿠 앤디님! 라쿠 앤디님! 축하드립니다! 와! 자 다시 한 번 호명을 해드릴게요! 하몽님! 박유진님! 지아님! 라쿠 앤디님!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구글 댓글 란에 다시 한 번 댓글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닉네임, 이름, 집, 주소, 우편번호 포함입니다! 예예! 그래서 마로 스튜디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로 언더박 SS굴뱅이네이버 닷컴 으로 닉네임, 이름, 집, 주소, 우편번호 포함해서요!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와! 정말 아깝게 당첨되지 못한 분들도 모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은 이번 주 주말까지! 주말까지! 라고 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로와!! 축하드러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박 23, 18절ered, 즉 hel코레요. 아멘